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또 사고를 내는 바람에 녹화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때 못 오셨던 분들은 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제가 좀 일이 좀 바빴습니다. 지스타 때문에 아마 지스타 마무리 할 때까지는 조금 작업들이 이래저래 바쁠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작업 중에 짬을 내가지고 새 장비가 도착을 했길래 세팅을 하면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영상을 올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라도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은 좀 평소와 다르죠? 오디오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에 제 라이브 시간에 가리나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했던 보컬 듀주씨가 나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에 또 첫 게스트가 나오시고 하는데 장비에 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라이브 장비를 대폭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저 녹화 방송 때는 요 소니 녹음기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ICD-TX650 소니 녹음기를 주로 쓰고 있고 간편하게. 라이브 때는 이제 주로 갤럭시 노트8의 내장 마이크를 썼었죠. 그래서 감이 좀 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 그래서 제가 좀 라이브를 위해서 라이브 방송만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 해가지고 요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들리시는 오디오 어떠세요? 평상시랑은 녹음 퀄리티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 이제 구매를 했다는 장비는요. 아이릭 프로 듀오라는 제품입니다. IK 멀티미디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요건 뭐냐면요.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요.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숙하겠지만 고급 사운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급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PC에서 사용은 다들 가능한데 제조사가 이건 핸드폰에 사용해도 됩니다. 이건 핸드폰에 사용되는 거를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나름인데 저희가 폰에다 쓰는 제품을 막 이따만한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는 막 덩치도 산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작업실에서 쓰는 것들은 대체로 큽니다. 근데 핸드폰에 사용할 정도로 적당히 작은 사이즈이면서 요런 고급 마이크들 요렇게 생긴 마이크들은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예요. 지금도 이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들리고 제가 오늘 깨끗한 소리 최대한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에어콘도 끄고 뭐 팬이 돌아갈 만한 것들은 껐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마 입을 담으면 저쪽에 있는 벽식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입니다. 제가 잠깐 조용해 볼게요. 들리시죠? 이 정도로 되게 예민한 마이크인데 대신에 얘는 48V의 외부 전원이 입력이 돼야만 작동을 해요. 근데 휴대용 뭐 핸드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되는 그런 마이크들 중에서는 48V를 뭐 따로 입력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요런 마이크들은 주로 뭐 휴대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이런 건 녹음실이나 방송국, 스튜디오 뭐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를 한번 라이브 때 써보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이게 뭐 방법이 없을까 라고 찾다가 요걸 발견을 했습니다. IK 멀티미디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도 핸드폰 같은데 뭐 아이폰, 아이패드 혹은 요런 안드로이드폰에 사용이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었어요. 작은 인터페이스들도 많이 냈었고요.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한 간이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고는 있었는데 제가 필요로 했던 건 뭐냐면 마이크가 두 개가 입력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게스트를 부를 거니까요. 게스트가 나와서 두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 같이 그런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48V를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요만한 사이즈에 요만한 사이즈에 48V 마이크 입력을 두 개나 지원을 하는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릭 프로 듀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듀오라는 요 이름답게 마이크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마이크 말고도 옆에 세컨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1번 마이크 잘 들어가고요. 2번 마이크도 잘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게스트용 마이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용도에 이게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IK 멀티미디어 제품을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저처럼 핸드폰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고음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한 리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험을 했습니다. 아 가격도 싸지 않아요. 가격도 20만원이 넘는데 한 25만원 정도 했거든요. 참 모험이었는데 다행히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나와줘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아 제품을 보시면 이게 다예요. 이 박스가 전부입니다. 내용물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물건인데 언박싱 같은 건 패스할게요. 어차피 내용물은 이 박스 말고는 케이블 몇 개 들어있습니다. USB 케이블 마이크로 USB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뭐 여러 상황에 쓸 수 있게 그냥 케이블이 들어있고 심지어 아답터도 안 줬더라고요. 아답터는 안 주고 이 뒤에 보면 이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는데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요. AA 배터리는 사실 없어도 폰에 연결하면 그 폰에 있는 파워를 당겨가지고 쓰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옆구리에 보면은 메인아웃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메인아웃에 대한 볼륨 조절 그리고 48V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48V를 켜야만 이런 마이크 컨텐서 마이크들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다이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다이얼 두 개는 인풋 포트에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이크 볼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대편 옆구리를 보시면 다이렉트 모니터 온오프가 있는데요. 다이렉트 모니터는 뭐냐면 이 마이크 입력 들어온 거를 제가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해서 이런 뭐 녹음되고 다시 모니터링 할 때까지 이런 딜레이 없이 그냥 제가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를 바로 들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제가 원하는 이 녹음 세팅에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넣어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미디 연결도 되고 그래서 뭐 건반 같은 거 연결을 해서 핸드폰으로 뭐 음악 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핸드폰으로 음악 작업은 좀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노트북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 아이패드나 뭐 폰으로 음악 작업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마이크 녹음이 고퀼로 될 수 있다는 점만 놓고도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제품 듀오 말고요. 아이릭 프로라고 한 포트짜리도 있어요. 마이크 하나만 쓰실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되는데 가격이 그게 한 5만원 정도 더 쌉니다. 뭐 사이즈가 그렇게 컴팩트한 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5만원 더 주고 혹시나 게스트를 저처럼 부를 수 있으니까 두 포트를 준비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릭 프로 듀오는요. 이거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트북에 꼽든 뭐 아이폰에 꼽든 아이패드에 꼽든 뭐 다 되고 다른 요런 휴대성을 중시한 제품들은 포트를 막 미니 포트를 쓰거나 굉장히 뭐 막 문어발 같은 그 확장 케이블 있잖아요. 그런 걸 써가지고 연결을 하게 해서 되게 좀 지저분 오히려 지저분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 아이릭 프로는 프로라는 이름답게 정상적인 이런 스피커 출력 포트도 있고 제 이어폰 모니터 포트도 있고 이런 마이크 입력도 정식 XLR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휴대용이고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포트를 갖고 있는 제품은 제가 다른 회사 제품 중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아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그 문어발 케이블 같은 거 그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정식 포트 없고 이렇게 문어발로 연결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싫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한 두툼한 조금 큰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 USB 보조 배터리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노트북 가방 같은 데 이렇게 싹 넣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뭐 마이크에만 집중을 너무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제품은요. 이 제품 기능을 조금만 훑어드리자면 기타를 녹음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IK 멀티미디어가 앰플리튜브라든가 샘플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호환성 같은 것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장비가 꼭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쓰는 장비는 아니긴 하지만 음악 작업을 간단하게 모바일 음악 작업을 하시는데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휴대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가리나 프로젝트 1집 작업을 할 때 보컬 트랙의 상당수가 아포지 듀오로 녹음을 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는 노이만 687을 쓰긴 했지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음반 작업을 했을 정도니까 뭐 요즘은 사이즈 작다고 성능까지 후진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제가 조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를 대상으로 사실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페셔널 분들 눈높이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소니 레코더를 추천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 퀄리티를 방송 퀄리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을 일부러 아주 고퀄보다는 1인 방송을 제작하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일부러 저도 장비를 그런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사실 이제 25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애매하게 높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1인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고급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해가지고 소개를 해봤고요. 너무 제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제가 오늘 이 아이릭 프로 듀오를 추천드리는 딱 기준은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를 핸드폰 방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다. 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더니 DK가 추천했으니까 저걸 갖다가 막 음반에도 쓰고 어디도 쓰고 막 다 써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 하시진 마시고요. 저도 무섭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분명히 왜 추천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은 확실히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제가 조만간 시간이 나면 이런 마이크라던가 이 마이크 스탠드 셋업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한 번 소개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개인 방송 셋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능이 좀 더 좋게 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 같이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그만 작업을 다시 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도 켜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할 때도 꼭 좀 와주시고요. 제가 별일이 없는 한 매주 토요일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이였습니다.